각종 방역작업에 사용하는 일부 살균소독제와 관련해 유해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선 염화벤잘코늄이라는 성분의 살균소독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감염병 방역에 필수적인 살균소독제와 관련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염화벤잘코늄이 들어있는 살균제로 현재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살균작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염화벤잘코늄은 독성이 인정된 물질인 만큼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화벤잘코늄은 각종 소독제 등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지속적인 접촉이나 호흡을 통해 흡수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사용 승인한 염화벤잘코늄 살균제는 20여 종이 있고 공중에 분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반드시 수건 등에 묻혀서 닦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지난 코로나 상황에선 일부 분사 방식으로 사용한 바 있지만 현재는 사용 방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닦는 방식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며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단속 결과 사용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고 살균제를 분사하는 작업 현장을 목격할 경우 즉각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와 함께 살균제 문제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경기도의 성실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btb뉴스 박일국입니다. btb뉴스 박일국입니다.